왔노라! 그날이 왔노라! 화강돌도 지금 미쳤나 알뛰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께서 저를 도와주신 이제 선물로 주신 화강돌! 이 녀석을 마지막으로 이제 아르세우스를 만나기 위한 모든 조건이 완성되었.. 잠깐만 화강돌 원래 안에 기어 들어가? 아무튼 이제 모든 도감을 완성했고요 지금 도감을 보여드리면 238 요쪽은 전설 환상급이야 여기까지는 안 모아도 된대 하지만 233 위로는 다 모았습니다 한 50마리만 더 있었으면 나 죽었어 아무튼 얘들 다 모았고 이제 이 세상을 만든 신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바로 총관산으로요 뭐 따로 준비는 필요하지 않겠지? 든든한 우리의 포켓몬들만 들고 가면 되니까요 와 여길 드디어 내가 우는구나 느낌이 새로운데? 신이라 불리는 포켓몬 와 그동안 진짜 아르세우스 컨텐츠를 길게 하기도 했는데 한동안 이 아르세우스 만나기 직전까지 컨텐츠가 좀 뜸했거든요 많은 분들 우리 부롱이님들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뒤에 이렇게 끝을 보러 가네요 지금까지 만났던 보스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과연 아르세우스의 난이도는 어떨지 그것도 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포획 가능하겠지 당연히? 와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 백걸음까지 오기에 지금 우리가 몇십 시간을 했습니까 진짜 신이 시려! 보습을 들어 네오 시.. 내.. 말도 안 남아 보습을 들어 네시 없어서 천 개의 피리 자 이제 실물 영접이다 와 이제 반응한다 야 또 빛까지 오냐 날씨가 오! 반응이다! 반응이 온다! 알았다! 포켓몬의 신 아르세우스 어? 뭐야? 계단인데?! 빛의 계단이다! 와 신박하네요 이제 올라가면 되는거야? 오! 야 우주에서 싸우네?! 세계를 창조한 신이다보니까 싸우는 무대도 특이하네요 약간 외계인 그림 있잖아 땅에 크게 그려지는 거 뒤에 바로 소리 소리도 없이 나타났어 개인적으로 저는 아르세우스 디자인 너무 좋아해가지고 멋있는 것 같습니다 아르세우스 폰이 작동? 이걸로 대화하는 건가 설마? 바로 앞에 있는데 말로 못하니까 이걸로 문자 주고받고 너가 겜식이냐 네 아르세우스님 핸드폰이 지금 무슨 구체로 변했거든요 에너지 어 화났나? 뭐야? 설마 바로 전투는 아니겠지? 인사는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힘들게 왔는데 바로 싸우는 거야? 뭐야 진정환? 가까이 가서 때리면 돼? 뭐야 와 이거 공격 바로 때려버리네 일단 구르고 바닥을 무조건 굴러야 되네 와 이거 적당히 하세요 어 야 잠깐만요 알았어 알았어 나 이제 패턴 알았어 패턴 파악 완료 끝났다 너는 공격을 안 한다고 뭐래 이건 어 으어어 오어 어 아으우야 살려주세요 좀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진짜 한 대만 맞으면 나 죽은거야? 바닥도 일단 피해야되고 일단 바닥도 피하자 요거 피하고 던지고 요거 피하고 그렇습니다 제대로 맛을 봤네요 이제 모든 패턴 파악 완료 원래 처음에는 이게 손푸는 연습게임이죠 간단하게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굴러야되나? 진정환 던져 뭔데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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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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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진정환 진정환 와 바닥도 오네 패턴이 여러개가 있나보다 이거 구르고 던지고 구르고 던지고 패턴 파악 완료 던져 침착하기만 하자 또 장판 109대씨 때릴라 하지마 욕심내지마 또 장판이었어? 아 얘가 패턴이 몇개가 있나본데 이게 랜덤인가봐요 맞아야지 랜덤이면 뭔데 오오 어 잠깐만 저기저기저기저기 달려 오오오 지금이야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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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꼬 샷 똥꼬 샷 똥꼬 샷 똥꼬 샷 똥꼬 샷 어 갔다 이거 뭐야 그 다음 어디 그 다음 뭐 뭐 뭐 뭐 뭐 무슨 소리야 으악 갑자기 나타나서 그냥 돌진해버리는데 오오 이거 장판이었어 하나 둘 셋 오케이 프리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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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하고 아까 돌진기거든요 그것도 약간 소리가 힌트인거 같은데 샷 샷 파란색으로 바뀌었어요 장판인가 오오 이거였다 아아아아아아아아 소리 듣고 피하면 돼 호잇 이거 이거 얼마 안 남았다 호잇 아 장판 피하기 쉽네요 이거 몇 단 남았다 이게 끝났다 뭐야 끝이야? 별거 아닌데? 오오 야야야야야 또 장판 페이크를 주고 있어 오하하 샷 오케이 사봤나? 우와 경험치 주는거 봐 경험치 겁나 많이 준다 오 근데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았어요? 모든 포켓몬을 만나는 일을 그대는 훌륭히 해내주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소망은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법 그대의 활약은 그것을 증명해준 것이다 고대의 영웅 그들과 마찬가지로 시공을 초월하여 다시금 증명되어서 나는 기쁘도다 그대를 이 세계로 부르길 잘한 것 같군 오 아르세우스가 역시 나를 부른게 맞았어 나는 앞으로 그대와 그대가 살아갈 우주를 축복하겠다 나의 분신을 그대에게 맡기겠다 보다 가까운 곳에서 그대와 함께 세상을 지켜보도록 하겠다 고맙습니다 아르세우스님 아르세우스에게서 레전드 플레이트를 받았다 오 뭐야 만물의 힘이 깃든 석판 특종 포켓몬에게 사용하면 모든 타입이 아 아르세우스가 맞아 폼이 엄청나게 많잖아 모든 타입으로 다 변할 수 있어 그 가만히 들어 카운터가 없는 거지 모든 포켓몬들한테 강점이 있는 와 역시 신이라 불리는 포켓몬 사실 저 아르세우스 컨텐츠 시작하면서 이거 과연 엔딩을 볼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도감을 다 채울 수 있을까 중간에 이거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워낙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해주셔가지고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들어왔나? 이거 바로 확인하러 가야지 박사님한테 자랑 좀 하자 이제 어떻게 하실 거죠? 뭘 놀라지도 않으세요? 이 아저씨 감정이 없으신 분인가? 와 진짜 멋있다 이 때깔봐 잠깐만 아까 플레이트도 받았잖아 사용한다 아르세우스 아르세우스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했다 진짜요? 어디요? 뭐가 바뀐 거지? 지금 기본적으로 아르세우스 타입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말 타입일걸? 봐봐 얘가 노말 타입이거든요? 한번 싸워볼게 야 너 인마 이 아버지야 인마 널 만든 놈이라고 아니 만든 놈이란다 만든 포켓몬이라고 아니 신이라고 심판의 뭉치 무수한 광탈 상대에게 방출 플레이트의 종류에 따라 기술의 타입이 바뀐다고? 이거 한번 써볼게 전기 타입 나가라 그럼? 땅 타입 뺐어 아 지금 내가 땅 타입을 적용 받았구나 색깔 바뀌네요 땅 타입으로 아 오케이 다 이해됐어 이 수많은 플레이트 있잖아요 지금까지 석판 얻은 거 여기서 강철 플레이트를 매기면 그 다음에 이걸 써 기술을 강철 타입으로 바뀐 거지 와 대박이다 이거 진짜 이거 어떡할 거야 모든 타입으로 다 변할 수 있습니다 와 역시 아르세우스 멋집니다 이 포켓몬 세상을 창조한 신 아르세우스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이제 조만간 한 11월달 그쯤 되면은 포켓몬스터 9세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또 엄청난 모험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봐주셨던 여러분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의 모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부타! 다czasthermail 도착 이거 자세히 여러분 다 집ette 네 led 그리 총 leo 성 사